네 재질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뭐냐면 이제 uv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uv 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면 음 이 텍스처의 크기 그 다음에 이 텍스처의 어떤 그 네 텍스처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현재 이 텍스처의 크기는 네 이 스케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돼 있죠 요거는 기초 표현에서 뭐 설명을 드렸고요 로테이션은 이제 뭐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부분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런 공면에 텍스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네 여기 보면은 텍스처가 여기는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죠 이거는 사실 스케치업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한계점이 있는 그 툴이거든요 스케치업 자체가 uv 라는 걸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얘도 보시면 텍스처가 다 깨져 있죠 이렇게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좋은데 네 여기 보시면 다 깨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좀 그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뭐 안 보이게 하거나 제대로 좀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알아두시면 재질 자체가 주는 그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재질의 방향이라던가 맵핑을 했을 때 이렇게 좀 깨져 보이는 부분이 좀 덜 생기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스케치업에서 몇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모델링을 하셨는데 모델링을 했는데 뭐 이런 음 라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재질을 이제 입혀 보면 네 이렇게 재질이 깨져 있다 이런 경우에 네 당연히 네 그 트윗모션으로 가져가도 이렇게 깨져 보입니다 이럴때는 제일 좋은 부분은 음 스케치 uv 를 사용하는 거죠 네 스케치 uv 스케치 uv 루비 를 사용하는 거고요 루비는 네 어 익스텐션 웨어수나 뭐 스케치 유케이션 이런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케치 uv 를 적용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네 이걸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어 플랜 맵을 적용해주면 그 위에서 이렇게 프로젝션 하듯 재질이 입혀지게 돼 있어요 프로젝션 하데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 솟아 있다거나 이래서 어느정도 이렇게 평 그 방향성이 좀 있는 경우에는 그냥 프로젝션 맵을 적용해 주시는게 제일 무난 하죠 또는 뭐 여기서 우클릭해서 박스 맵을 해 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박스 맵을 하는 경우는 이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 빼고는 뭐 크게 문제가 좀 덜 생겨요 그래서 박스 맵 이랑 저는 플랫 맵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니까 어떤 경우든 어떤 경우든 다 뭐 이게 적용되진 않겠죠 근데 어떤 경우 근데 이 경우인데 여기서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네 요걸 누르고 네 평면을 만든 다음에 마우스 클릭해서 슬린더맵을 주면 네 슬린더맵을 주면 네 요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깨져 있죠 이 상황에서 네 마우스 우클릭해서 죄송합니다 요걸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슬린더맵을 해주면 재질이 잘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쵸 그래서 스케치 그 uv 이걸 가지고 재질을 지금 두 가지 타입으로 적용을 해 봤는데 네 이러고서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세이브를 하고 음 트윗모션에서 네 불러오도록 할게요 폴트 네 이렇게 gv 옵션에서는 네 불러오고 네 불러왔는데 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죠 자 얘는 네 얘는 재질이 지금 적용 됐는데 당연히 이제 이 재질을 적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예시로 적용을 한 거고요 재질 메뉴에서 재질 메뉴에서 얘다가 텍스처를 적용했더니 네 예상한 대로 나오죠 이 부분은 잘 맞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재질이 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얜데 얘를 재질을 지펴 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예 이상하게 되고 있죠 4 지금 보시면 얘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어 사실 지금 이 지금 파일에선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다 각각 따로따로 면이 네 이렇게 재질이 먹히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 얘는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걸 다 선택한다고 해더라도 재질이 안 들어가고요 사이즈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질을 사용하기는 네 어렵다는 거죠 어 제가 이 말고도 이 스케치 uv 말고도 이 관련 uv 중에 네 텍스처를 제가 아무런 텍스처나 아무거나 주는 이유는 어차피 뭐 트윗모션에 가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다 깨졌죠 자 프레도 툴즈에 네 스루 페인트 툴을 사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대로 들어가죠 텍스처가 제대로 잘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네 세이브를 하고요 세이브를 하고 다시 어 새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 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그 스케쳐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다시 불러왔습니다 네 다시 불러왔고 얘는 아까 재질이 적용 상태에서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얘는 뭐 재질이 그대로 있고요 다시 얘도 한번 재질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그 스케치업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업이 사실 uv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이 스케치업의 데이터를 트위모션으로 부르는 과정에서 이 그 머트리얼 하나하나가 연결된 어떤 그 uv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면 하나하나가 나눠져서 재질이 형성이 되요 자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얘를 일단 지워 볼게요 얘도 지워주고 불러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하는데 임포트는 얘를 다시 불러 올 거예요 여기서 옵션을 컬렙스 홀이 아니고 컬렙스 그라이버 트리얼로 해놓고 그냥 부를게요 자 이렇게 불러보면 재질이 제대로 들어온 것 같지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네 오브젝트가 다 나눠져 있어요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다 오브젝트들이 다 나눠져서 왔습니다 4 4 이게 이제 맵핑이 되긴 했지만 맵핑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하나마다 그냥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형성돼서 온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얘네를 전체를 다 선택하구요 여기다가 재질을 다 선택했으니까 네 재질을 한번 줄게요 이렇게 줘도 역시 마찬가지 재질은 제대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네 조금 그 uv 에 대한 기초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제가 한 내용이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음 여기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 보다는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어 네 유튜브에서 스케치 uv 스케치 업 uv 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케치 업에서 uv 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그런 루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에요 그래서 어 돈을 주고 뭐 유료로 uv 를 제작해 주는 툴 에 가져가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뭐 이걸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쓰느니 뭐 사실 뭐 블렌더라는 툴이 있죠 네 저도 블렌더를 좀 공부 중인데 네 블렌더 라는 툴을 배우시는게 좋아요 블렌더는 무료고 무료지만 거의 3d 맥스에 준하는 뭐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에 언리얼 엔진 이라던가 뭐 어디죠 아디다스 인가요 어디 뭐 그런 데서도 이게 계속 투자를 받고 있는 네 그런 투자를 받고 있는 뭐 아주 좋은 툴이고 뭐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걸 쓰시는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질을 가져갖고 뭐 스케치 uv 를 사용했건 아니면 브레도 스케일에 에 트루 페인트를 활용해서 uv 를 설정했건 재질을 가져갔는데 좀 전처럼 막 다 깨져 있고 이렇게 된다면 네 마지막 결론은 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스케치 uv 를 사용하셔서 박스맵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맵 스케치 uv에 마우스 클립 박스맵 네 그리고 뭐 텍스처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으면 네 스케치 uv 에서는 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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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죠 여기서 사이즈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UV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그냥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텍스쳐에서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가져가잖아요 이러면 트윗모션에 가면 이대로 이대로 적용이 돼서 가기 때문에 트윗모션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벽에 패턴을 제가 바꾸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텍스쳐가 작아지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원래 이 텍스쳐가 여기 입혀져 있었을 때 이렇게 작게 맵핑이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텍스쳐를 스케치업에서 잘만 정리해서 오면 크게 수정 없이도 크게 수정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스케치업에서 UV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사실 아까 스케치업에서 이 모양을 그린 건 방석 때문에 이런 모양을 그린 건데 방석 가치가 좀 안 생겼네요 어쨌든 스케치 UV를 좀 더 공부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이 내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